트릭스 씨가 모자 헤드트릭을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. 모자 헤드트릭은 뭐야? 제가 닉네임이 트릭스인데 트릭스가 이제 어떤 모자나 핫티셔츠 신발을 이용하는 기술 트릭이라고 해요. 역시 세계 챔피언이에요. 저것도 진화하는구나. 대단하다. 이걸로 뭐 할 줄 알고 있어요? 기억나신 거 있으시죠? 그거 저기 옛날에 그.. 그치. 술 취하나? 이런 거 얼마 안 돼. 6 queda 날 날. 진짜2. 모자를 저한테 공개했어요. 기억 나 따 chu.